은경이 너는 또 뭐니? 홍철이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대출받고 앉아있니? 남들이 니네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몰라? 뭔데요? 뭐래? 경호학과 바보 2종 세트 죄송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뭘? 홍철이 오빠 성대모사요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니었어요?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 잘생겼어 박희준? 너 저기 쌍문동 짝꿍댕이 박희준 맞지? 넌 쌍문동 납싸코 김효직? 니가 여기 웬일이니? 어우 나 여기 경영학과 전임교수로 오게 됐어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사갔니? 어머 세상에 그 피부가 왜 그따위야 너 저기 말린 대추처럼 너무 쪼글쪼글하다 당연하지 어머 너 그 정수리에 있던 이따만한 땜통 어디갔어? 그새 머리 심었나봐 당연하지 너 허구한 날 대머리에 배나온 노총각들한테 차이고 소주로 병남배를 분다며? 하긴 그 스멜 남자들이 다 맞고 도망가지 너네들도 살고 싶으면 방독면 준비하세요 아아 아아 아 교수님 아아 아아 나 요즘은 냄새 좀 나 이탐 이번에 과대양 체육대회 경영학과랑 대회 있지? 아 예 3대3 농구가 경영학과랑 붙어요 이번에 저 김효직 납작코를 완전히 까뭉겨버리게 했어 뭐? 하하하하하하 웃어 하하하하하하 자 자 뭐야 뭐야 작전 진찰 때가 뭐야 자 봐라 요게 이제 과대란 말이지 그럼 요거 이제 공이라 쳐 공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싹 넣어 많이 넣어 상대방이 3개 넣었다 우리는 4개 내지 6개 정도를 넣어준다 나는 요게 하면 그냥 많은데 아니ony OOO 인게 무슨 말이지 K-O allen 깜발라 zeitig uo wys 내가 이겼어! 내가 이겼어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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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도 않아 생각했어 엄마 박 교수님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는 정말로 져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이 워낙에 절 닮아가지고 뭐든지 출중하네요 겨우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더럽게 오두방전 거시네요 겨우 한 번이라니요?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요? 왜?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보다 어머 자신이 없다니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바로 이 미모와 자신감이에요 모르신나 보네 장난쳐? 다음 종목은 손바닥 씨름 어때요? 노 브라블룸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쪽 학생들이 워낙에 피실비실해가지고 괜찮을래나 모르겠다 김 교수님 너나 잘하세요 자 많이들 먹어 많이 그리고 빨리 먹고 훈련 들어가야지 훈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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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바닥 씨름은 말이지 상대방을 얼마나 세게 밀칠 수 있느냐 즉, 이 파림이 관권이다 알겠냐? 훈련! 손바닥 씨름은 상대가 딱 미쳤을 때 얼마나 균형, 강강, 고발 씨름 다 잡느냐가 관권인 거야 자, 잡아라 이러시려고 잔뜩 먹이신 거였어? 뱉어, 뱉어, 뱉어 뱉어, 뱉어 뱉어, 뱉어 뱉어, 뱉어 뱉어, 뱉어 뱉어,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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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나 뛰어 웃어 뱉어 동작 봐라, 동작 봐라 야, 왜 우리가 고수님들 자존 심지able껴서 고생을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고 아이씨 힘들어 1대1 마지막 라운드 시작! 끝났다! 안 돼! 난 살고 싶어! 살고 싶던 꿈이야! 야, 이러고 났어! 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속이 다 시원하네! 잠깐만! 잠깐만요, 박 교수님. 다음 게임을 정하고 가셔야죠. 다음 게임이라니요? 어머, 윗입술이 바들바들바들 떨리는 거 보니까 영 자신이 없으신가봐요. 너무 자신 있어서 탈이지요. 의자 뺏기 어때요? 너무 위험한 게임인가? 아니요. 그걸로 합시다. 얘들아, 가자! 잠깐! 우리가 먼저 가자! 잠깐 몸이 떨어졌어요. 어딘. 인사 잘한다. 신발 끈 풀리셨네. 일단 안 한다. 언제까지 인사할 거예요? 얘기 진작해. 아니요.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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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혜 가서 왜이래? 빨리 좀 눌러봐. 팔이 안 올라와. 야,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. 너희들이 송부작사만 졌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. 야, 왜들 이래?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데? 나 이제 말할 짐도 없어. 이런 경험 처음이야. 내일 누가 이기든 두 분은 다시 새로운 게임을 하실 거야. 이 말도 안 되는 승부를 끝낼 방법은 딱 하나. 딱 하나? 우리가 이 생지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먼저 교수님들을 끌어들여야 돼. 저희가 승부를 내면 교수님들도 승부를 내시죠. 그게 진정한 승부 아닙니까? 어떠소? 바라던 바에요. 동굴게. 동굴게, 동굴게, 동굴게. 빙글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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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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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리고 우린 일부러 한 사람씩 탈락하는 거지. 결국은 교수님 두 분만 남게 돼.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. 승부는 이제 지금부터야. 이 때를 이용해서 우린 튀는 거야.